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한주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역시 또 오랜만에 주간운세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의 운세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보시면은 7월 7일 소서까지 이 주간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간목부터 이제부터 보면은 이 글씨가 바로 간목이고 화면 조금 조정할게요 이게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약간 흐름은 바뀌었어요 흐름 바뀌었는데 이제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화라는 것은 특히 지금 제가 보는 이 상황이 6월 하순에서 7월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뜨겁고 또 어떤 일간에게는 반갑지 않은 글자일 수 있거든요 특히 간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반갑지는 않아요 아주 차가운 경우만 빼고 조호만으로도 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습하다거나 차갑다거나 무조건 그런 상황에서 따뜻한 것이 와야만 운이 풀리는 건 아니죠 겨울에 눈이 소복소복 쌓이잖아요 그러면 눈이 소복소복 쌓인 그 자체에서 갈증도 해결이 되고 더 이상의 열기가 필요치 않은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 정화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죠 어쨌든 전체의 간목들에게 모두 상황에 대입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본인의 능력을 내어주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리라 라고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 날짜 6월 27일 신의일부터 보자면 청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어요 간목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누인 날이고요 크게 이날 노력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또 아이디어가 샘솟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6월 28일 임자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청관에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간목이 누입니다 오늘 손대는 일 또 들어오는 제안이나 약속은 지켜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예상이 들고요 분명히 아침에 메일도 주고받고 전화로도 이렇게 하자 라고 했던 일들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거나 전혀 다른 일로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약속 또 일처리에 대한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수요일 6월 29일 개축일은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간목에 있는 간목에 있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이 축돌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마무리하기로 했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감 같은 경우에는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 가빈일 비견이 천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권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죠 해보지 않았던 일도 간목일과는 이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나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7월 1일이죠 업제가 천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에 크게 휘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목의 의견은 묻힐 수가 있고요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7월 2일이고 병진일입니다 우선 천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이수의 기운도 입고를 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역시 간목에게는 그다지 소득이 없고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일을 해결하도록 다니는 거니까요 피로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쁜 일이긴 하죠 네 과연 그것들이 모두 나에게 금전적인 실속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날짜 일요일 정사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 그리고 손대는 일들이 간목분들에게 이날 체력적으로 벅차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는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이번 주간의 식신정화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을목이 뜨거운 병우월 하반기에 이 정화 열기로 인해서 나서 좀 잎이 누렇게 마를 수도 있고 또 갈증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여태까지 해왔던 대인관계가 원위치가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을목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좀 많은 비중을 두고 그동안 운이 좀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날짜 6월 27일 월요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일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실수가 만약에 일어났을 때 을목들은 이날 변명을 하거나 또는 합리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본인이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을 일부도 이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뒤로 미룬다거나 또 상황을 합리화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 6월 28일 임자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병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걱정이 앞서서 마음이 이제 앞서니까 일의 결과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 것 일단 해보고 걱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수요일 개축일 같은 경우는 청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죠 그리고 세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 만약을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훗날 어떻게 해야 될 걸 대비해서 일적인 준비 작업을 하시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서가 곧 해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사로 곧 발량이 날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곧 조만간 대면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몇 년 동안 제쳐놨던 다시 대면 서비스에 대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꼬러미를 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6월 30일 목요일 가빈일 같은 경우에는 겁제가 중간지지에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다거나 발을 쿵 하고 문에 찍는다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시다가 택배 박스 같은 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손을 약간 뱀다거나 이런 사소한 부상 같은 것도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말이나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 다소 좀 오늘 과격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제 금요일 을묘일은 비견이 정강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태도가 결과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이롭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일관에게 유리한 이득을 줄 수 있어요 늘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적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분 일관은 관계없이 정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회사에서 그분이 지각을 크게 했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다가 상사에게 제대로 지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을목분들이 유리한 작용으로 유리한 이득을 혹은 입장을 얻을 수 있겠다 이제 토요일 7월 2일 같은 경우에는 병진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수호의 에너지가 여기에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의 환경도 갖추어지죠 평상시보다 마음이 앞서고요 을목들이 또 내 주장과 목소리가 이렇게 확장되는 커지는 날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인에 대한 배려가 다소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죠 7월 3일 일요일 정사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정관과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주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엉뚱한 곳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시간 낭비가 이날 을목들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식상의 호기심을 뜻하거든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말 관계없는 일에 내가 관심을 쏟아서 다음 주에 있는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하루를 그냥 꼬박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와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또 운을 살펴봤고요 저는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역시 병화가 겁제정화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결국 이번 주간에는 이동운이 발생을 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쉬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6월 27일 월요일 신의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새로운 수입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쉬고 계시더라도 일을 해달라 이런 제안이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이어집니다 두 번째 6월 28일 임자일 화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걸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계획에만 생각에만 머무를 수 있는 날입니다 실천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6월 29일 개축일은 청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이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느긋하고 개축일답게 여유로운 이 상황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개인시간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목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습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편인이 들어왔고요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이날 거래를 하거나 약속을 한다거나 이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동 거래 약속 이런 이동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 7월 1일 을묘일은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병화 입장에서는 조심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토요일 7월 2일 병진일은 청간에 비견이 들어왔고요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 진토로는 환경제 특성상 수호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본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요일은 그리고 또 말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한 표현 그 사람에게 직설 직언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인과 오해가 생겨서 말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던 얘기인데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7월 3일 정사일 보겠습니다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드러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 해당 커뮤니티나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병화가 하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을 살펴봤고요 정화로 저는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이번 주간에 이 비견에너지인 정화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화일간을 받게 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드러나지 않았던 내 편이 나타나서 존중을 받게 되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간의 오해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신의일부터 살펴보자면요 청간의 편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죠 직업적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사업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임자일이 들어오는 6월 28일 화요일도 보자면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병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큰 변환이 이제 생기죠 그 다음 수요일 6월 29일 개축일은 병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축돌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구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행동이 이날 느려지고 또 주변 사람들의 요청이나 요고나 이런 요고사항들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는 날이 늦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6월 30일 갑인일은 청간지지의 정인이 들어왔고요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정화일간의 노력과 또 배려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어 너는 그렇게 해도 돼 너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그래서 정화일간이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어 이게 왜 당연하지 나는 정말 신경 써서 해줬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어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 7월 1일 을묘일은 편인이 찬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걱정이 평상시보다 많아지는 날이고 또 사람들에게 거듭 양보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줄을 내가 서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새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 내가 양보를 해야 돼요 어 당신은 그렇게 뒤로 가도 되잖아요 저는 좀 급해요 사람들의 무리함이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날이 되어버리는 거죠 음 그렇게 연달아서 좀 마음에 상황이 좀 힘들어질 순 있네요 그 다음 토요일 7월 2일 이 병진일 같은 경우는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와 지지와 응원들이 이날 토요일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일요일 정사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자존심이 실제 강해지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뜻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내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서 그 자리 자체가 좀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오해가 풀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로 내가 인맥이 바뀌는 흐름입니다 기존 사람들은 그러니까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로 또 채워집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이제 모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아침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시작을 했거든요 녹화를 요즘 낮에는 워낙 뜨거워 가지고 에어컨을 켜도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뜨거우면은 공기 자체가 좀 뜨거워서 새벽에 하자 졸린 걸 좀 참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토죠 자 모토가 이번 주간에는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인이죠 정인이죠 목을 키우는 이 입장에서는 이 뜨거운 병호월 하승절에 들어온 이 정화가 모토에게 이루고자 하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들을 싹 흠집을 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평상시 하지 않던 어떤 실수들 또는 내가 판을 엎어버리는 또는 이제 유혹 같은 것에도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6월 27일 월요일 신의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또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일을 모토가 이제 포기를 하거나 보류를 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방향전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임자일이 들어오는 6월 28일은 청관에 편재가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게 되는데 포기했던 기회가 다시 이어집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다시 합류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 라는 그런 연락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제 수요일 6월 29일 개축일 같은 경우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업재가 지지에 들어온 상황이죠 양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고요 이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 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더 배려를 하시게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목요일 6월 30일 가빈일 같은 경우는 편관이 이렇게 청관과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이 되고요 구설수 또는 타인이 나를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일부분들은 이제 건강이 다소 좀 떨어지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을메일도 보도록 할게요 7월 1일이고 정관이 청관에 지지에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모토가 노입니다 유혹이 이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이 회사 조만간 어떻게 된다더라 혹은 내년에 어디로 이제 발령이 나기로 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다더라 내부 사정으로 혹은 우리 지금 임금체계가 뭐 흔들린다더라 사상이 바뀐다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카더라 하는 동신들이 아 이날 많이 이제 무토들을 흔들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토요일 7월 2일 병진일 또 보자면 편인이 청관에 그리고 지지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진토로는 환경제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도와주려고 누군가에게 이제 무토가 나서게 됐을 때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그 다음 일요일 정사일도 보도록 할게요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계약이나 또 거래를 통해서 이득처럼 보이는 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날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되세요 자신 없으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실수 또는 평상시 걸려들지 않는 유혹 이런 것들이 무토에게 들어온다 자 이제 다음 기토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에게 즉 현인이죠 기토는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 우선 여름에 들어온 정화 열기이기 때문에 기토가 살짝 예민해질 수가 있고 그 떼약비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아직은 수확하기 이른 계절이거든요 병호월이니까 신의 일이죠 첫 번째 날짜 월요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잘해왔던 일도 손에 잘 잡히지가 않고 기토가 일시적으로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6월 28일 임자일이 들어와서 정재가 청간에 그리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과거를 크게 정리를 하게 되고 뭐 대인관계를 한 번 또 뒤집어 엎는다거나 새 출발을 모색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6월 29일 개축일은 편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구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기토가 이날 크게 의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6월 30일 갑인일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청간과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죠 전체적으로 정체되고 발전이 멈추는 날이고 또 생각만으로 그냥 머무를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말만 하는 거죠 실제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말만 하게 되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저 사람은 저래 어쩌고 저쩌고 기토가 좀 산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그 다음 금요일 7월 1일 을묘일은 변관이 청간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과거에 내가 선택을 했던 일 그 사람을 판단을 보류했던 상황에 대한 후회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토요일은 병진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또 지지에 겁제가 들어와서 세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게 되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그냥 윗사람에게 내가 이를 떠넘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저 못하겠어요 좀 대신해 주세요 이거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떠넘길 수 있어요 다소 좀 무책임해질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예민한 한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요일 7월 3일은 정사일이 들어오는데 편인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작은 손해가 생겨도 판을 넘는 행동 또 그 자리를 또 박차고 나오는 행동을 다소 할 수가 있는 기토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쨌든 저 정화가 기토가 애써서 키워왔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싹 이렇게 판을 업거나 원위치가 돼버릴 수 있는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어서 너무 감정적으로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세요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들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도요 그럼 이제 다음 일간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이번 주간에 정화라고 하는 정관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다듬어지는 상황이죠 뜨거운 열기를 인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아직 결실을 얻기 전이기 때문에 거의 결과물에 가깝게 유약을 바르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완성 직전이라는 거죠 거의 완성되었어요 6월 27일 신의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건강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해속에도 감목이라고 하는 경금의 입장에서는 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이 떨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질 수가 있고 부족해질 수가 있고 일이 많아지고 벅차질 수 있는 날이에요 6월 28일 임자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드러나면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개축일은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의 지연 또 지체 이런 것들이 수요일에 생길 수가 있고요 수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관지지에 모두 편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편제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기존 인연과 거래 또는 만남이 끊어질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인연과 내가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을묘일 7월 1일 같은 경우는 정제가 청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과거의 인연과 다투었던 일이 있었다면 화해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제 토요일 병진일 같은 경우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이 양지 환경에 놓인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구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도 여기서 조성이 되죠 그래서 승진 소식을 경금이 듣게 되거나 아니면은 주변인들 사이에서 내가 호감을 얻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온다거나 또 친해지고 싶어서 인연적인 또 다가오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일요일 정사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밖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본인에게는 새로운 터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커뮤니티 활동을 할만한 내가 여기에 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을 배우면 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매력적으로 끌리는 새로운 대상이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검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검 하겠습니다 자 신검에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정화가 이번 주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이걸 이제 평관 에너지거든요 어 병호월의 하반기에 들어온 정화이기 때문에 반갑진 않아요 신검은 열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결과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 영향을 지난주에 강하게 받고 있다는 피드백을 제 구독자분들께 제법 받았어요 6월 27일 신의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이죠 청관에 비견이 들어왔고 또 상관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목욕지 환경에 신검이 놓이거든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동운이 있고 또 본인의 그 의리를 지키고 있는 아랫사람 부하직원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꾸준히 나와 거래를 투고 있던 분들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게 월요일의 상황이에요 화요일 임자일도 볼게요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한사코 이제 하기 싫다 내가 무슨 그릇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당신 밖에 할 사람이 없다 어떤 동창회에 총무를 맡긴다거나 그런 직책이 갑자기 주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총대를 밀 수 밖에 없는 아직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자리가 넘어오 수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6월 29일 개축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변인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상황인데 이 축토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겪는 상황에 임기응변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급하게 배워 가지고 써먹게 되는 그 상황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급하게 써먹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6월 30일은 갑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제가 청관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귀찮고 또 복잡한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탈 수 있습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디 피신에 있는 도망가는 도피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굴속에 숨어버립니다 그 다음 금요일 7월 1일 을묘일은 변제가 청관과 지지에 들어오게 되어서 절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데 사람들과 뜻이 안 맞아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이별 운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 토요일 7월 2일에는 병진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주변에 기계 있죠 핸드폰 핸드폰이나 내가 늘 쓰고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 고장날 수 있고요 태블릿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새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일요일 7월 3일은 정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청관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또 일을 미루시게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생각이 없고 또 이성과의 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시큰둥해지고 이런 흐름이 주말로 갈수록 이어집니다 자 이제 임수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이번 주간에 정화라고 하는 이 정제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병무월의 뜨거운 계절에 정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사움이 흐름으로 가면서 건강이 좀 많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고 있던 일에서 많이 후퇴를 하는 흐름이에요 진전이 아니라 후퇴하는 방향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의무감에서 많이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에서 6월 27일 신의 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가 불안해질 수 있는 날이고 임자일이 들어오는 화요일 6월 28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경쟁하고 있는 사람의 위세가 심상치 않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학생이나 또 수험생 또는 오디션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불안감을 좀 누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6월 29일은 개축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그리고 축돌하는 상황은 인성에 해당하는 금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도 만들어내게 되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움이 들어옵니다 어떤 조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 6월 30일 갑인일은 식신이 청관과 지지에 강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공부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커지는 날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날입니다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금요일 을묘일은 상관이 청관과 지지에 강하게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죠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여자분들 입장에 자식이 또 되거든요 식상관 자체가 내 아이의 성적이 많이 부진해서 고민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하시는 일 자체가 불안해서 또 고민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토요일 7월 2일 병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편관이죠 지지에 들어온 게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 이 진일의 진토의 상황은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이에요 차분해지고요 임수가 또 결정을 잘 못하게 되는 우유부단해질 수 있는 토요일입니다 결정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요일이죠 정재가 정사일이니까 정재가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말로 인해서 이 사화가 사유축을 이제 끌어당기는 글자거든요 사축만 있어도 그렇지만 일단 사 하나만 있어도 말로 인한 일이 터질 수가 있는데 이게 정사기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임수 입장에서 이게 재성의 글자 기둥이기 때문에 나의 말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관계가 오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을 완전 왜곡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 이제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일간 진행할게요 개수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편제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름 5월에 하반기에 들어온 정화이기 때문에 이 정화 입장에서는 스스로 포기를 한다거나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시 과거부터의 관계를 좀 되돌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한다거나 다시 원위치로 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6월 27일 신의 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온 상황이죠 이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자존심을 아주 가볍게 집어 던지고 나서게 되는 날이에요 6월 28일 임자일 같은 경우는 겁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개수가 협업을 하기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이 비견이 정관에 들어오는 개축일이거든요 지지에서는 병관이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이 축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인성에 해당하는 금화에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만들게 되고 가까운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목요일 6월 30일은 갑인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정관에 들어온 정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본인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게 되어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러지 저분이 왜 나에게 이건 뭐지 어떤 상황인지 라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들어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그다음 금요일은 7월 1일 을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정관과 지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변수가 좀 잦게 자주 일어날 수가 내 빈도가 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몰랐던 일들이 드러납니다 이 식상관은 사실 호기심이거든요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 관심을 끌만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연예인으로 치자면 어떤 이슈들이 연예기사들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열애설이 나온다거나 그 다음 7월 2일 병진일 같은 경우는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실수가 적고 개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날이고요 마지막으로 1월 7월 3일 정사일 같은 경우는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에서 되게 쓸데없이 연락을 하게 되거나 별 할 얘기도 없는데 자꾸 귀찮게 하는 날이 이어져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간에서는 제가 띠별 운세를 뺐어요 맨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아 띠별로 해서 너무 좋다 라고 하는 피드백은 왔었는데 그 뒤에는 일간별 운세 피드백만큼 댓글에 자세하게 아 이 주간에는 어땠다 뭐 무슨 띠가 어땠다 이런 피드백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했다가 작업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불필요한 부분은 그냥 빼버렸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혹시 또 띠별을 해야될 상황이 생긴다면 월배를 추가를 한다거나 제 작업 상황을 봐서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꾸 이렇게 좀 바꿔 갈 거니까 효율성 있게 그리고 지금 이제 녹화를 끝내니까 7시 반 조금 넘었거든요 좀 이따 또 9시 반부터 또 저는 강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라이브 방송 이제 좀 자주 할게요 좀 반성 중입니다 예 자주 공지 올리고 또 여러분들 자주 만날 테니까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간운세 때 뵐게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올릴 거예요 이렇게 통화 보러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되세요 늘리게 감사합니다.